10만원 상금 네 다음 장여상 최연실 외 1인 허니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0만원 잠시 빌려주세요 상금이 같아서 상금이 같아서 다시 한번 재활용해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기 강사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홍병영 이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병영 이사님 네 다음 동상입니다 상금 20만원이고요 네 홍병영 이사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상 화려한 외출 당신의 의미 네 감사합니다 동상은 20만원입니다 동상은 20만원 iga2 동상은 20만원이 이제 2만원이 동상은 2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네,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님. 동상을 받으셔서 의상비는 이제 나왔고 다음에는 다음에는 쭉 나와요. 알겠습니다. 다음 은상 시상하겠습니다. 은상 시상하겠습니다. 상금 30만원 최정자 이사께서 와주시겠습니다. 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금 30만원 은상 네, 노영숙 가인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팬분들이 아직 안 가고 계세요.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 좋아, 좋아한가? 아, 네. 사실, 네. 네, 앞으로도 많은 봉사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금상으로 상금 50만원 최정홍성 추진 유영자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금상으로는 이지은 티어에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0만원. 네, 타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네, 꽃다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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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대상으로는 상금 70만원입니다. 아, 70만원 거액입니다. 네, 좋아진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좋아진 회장님. 아, 대상. 네, 대상. 제가 아까, 어, 이분의 나이를 스무살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아, 대본에 그렇게 나와있었어요. 하하하하 근데 알고보니, 어, 스물둘이었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네,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대상, 지소정, 끝사랑 축하드립니다. 대상, 지소정, 끝사랑 축하드립니다. 대상 70만원. 대상, 지소정, 끝사랑 축하드립니다. 대상, 지소정, 끝사랑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네, 우리 단체사진 한 번. 표장님. 네, 감사합니다. 모두 나와주세요. 단체사진 한 번. 너무 어려운 맛이 나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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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지소장님 제가 아까 나이를 잘못 소개했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나이를 20년을 내리셔가지고 오늘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신랄을 가지지 않는데 왜 오늘 20년이 잘못졌냐고 마흔인데 20살로 깎아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최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대상 지소장님 끝사랑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저는